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즈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내가 먹는 건 피자야, 이런 말과 피자를 먹는 건 나야, 이런 말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 이런 말을 만드는 방법은 강조구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는 피자를 먹는다라는 그 문장에서 그 문장을 조금 변형해서 내가 먹는 건 피자야, 피자를 강조하거나 내가 피자를 먹는다, 그쵸? 그 문장에서 피자를 먹는 건 나야, 이렇게 내가 피자를 먹는다라는 그 문장을 조금만 순서를 변형시켜서 이렇게 강조구문을 만들고요. 사실 우리는 이런 강조구문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강조구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배워보고 같이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자료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맨 위에 노란색 박스를 보시면 Tom likes coffee라고 적혀 있어요. 이 말은 Tom은 좋아한다 커피를, 그쵸? Tom은 커피를 좋아한다인데 likes라는 거는 좋아한다 동사고요. Tom과 커피는 명사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강조할 것은 명사를 강조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Tom, 그쵸? Tom이야, 커피를 좋아하는 것은 그 다음에 커피야, Tom이 좋아하는 것은 이렇게 말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 제가 빨간색으로 It과 That을 써놨어요. 그쵸? 그래서 이 구문을 영문법에서는 It, That, 강조 구문이라고 하고요. 이 It, That, 강조 구문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It, That, 강조 구문을 잘 배워두셔야 나중에 관계대명사라는 부분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약간 초급 영어에서 약간 중급 영어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준비해봤고요. 이 부분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오늘 강의를 끝까지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계속 설명을 하면요. Tom이야라는 말을 먼저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커피를 좋아하는 것은 이라는 말을 만들 건데 항상 It, That이 이렇게 놓여있다고 생각하시고 Tom이야라는 말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Tom이야 그러면 그쵸? 그냥 Tom이야. 이거 어떻게 만들죠? 그쵸? It, Is, Tom 이렇게 만들어요. 그쵸? 그래서 맨 윗 문장에서 주어인 Tom이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쵸? It, Is, Tom. 그 다음에 커피를 좋아하는 것은 이라는 말을 만들려면 That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맨 윗 문장에서 Tom이 빠졌으니까 그 다음 그냥 Like, Coffee 이렇게 내려오면 그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강조 구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Tom이야. Tom을 강조하는 거죠. It, Is, Tom. Tom이야. 뭐가? That, Like, Coffee. 커피를 좋아하는 것은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커피야. 그러면 커피야 라는 얘기는 맨 윗 문장에서 그냥 커피란 문장만 가지고 오시면 되죠. 그쵸? It, Is, Coffee.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Tom이 좋아하는 것은 자, 맨 윗 문장에서 커피란 문장이 이미 강조가 돼서 빠졌으니까 남아있는 모든 단어 Tom, Like, S. 이게 That 뒤로 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That, Tom, Like, S.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It, Is, Coffee. That, Tom, Like, S.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오늘은 이와 비슷한 구문을 좀 열 몇 개씩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계속 저와 함께 하다 보면 이 느낌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Tom이었다. 이번에는 Tom이었다예요. 조금 전에는 Tom likes coffee 현재 문장인데 Tom이 과거에 커피를 좋아했다는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Tom이었어 커피를 좋아했던 건 과거 얘기를 하는 거죠. Tom이었어 라고 얘기하시려면 Is가 Was으로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It was Tom 이렇게 만드시고요. Tom이 빠졌으니까 That 그렇죠? 맨 윗 문장에서 Tom 빼고 Light coffee 하시면 돼요. It was Tom That light coffee 이렇게 만드시면 커피를 좋아했던 건 Tom이야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고요. 커피였다. 그러면 It was coffee 그렇죠? It was coffee Tom이 좋아했던 것은 맨 윗 문장에서 커피가 사라졌으니까 That Tom Light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읽어보면요. It was coffee That Tom Light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t was coffee That Tom Light 어렵지 않죠? 어렵진 않은데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한국어 가이드에 따라서 영어를 만드시는 연습 그렇죠? 영어가 그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만드시는 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이번에는 I saw Tom 이에요. 나는 봤다 탐을 이런 문장이고요. 나였다 탐을 본 것은 나였어. 그러니까 It was I 물론 여기에 It was me 라고 하셔도 의미상 문제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쓰셔도 원어민들이 충분히 알아듣고 원어민들도 그렇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법상으로는 It was I 가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인 우리들도 한국어 문법을 어겨서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어민들도 영어 원어민들도 100% 다 영어 문법에 맞춰서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기로는 It was me that saw Tom 이런 식으로 했던 경험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식 문법으로는 It was I 가 맞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 미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It was I that saw Tom It was I that saw Tom 나였어. 탐을 본 것은 그쵸. It was I 나였어. That saw Tom 탐을 본 것은 이번에는 탐이었어. 그러면 It was Tom 그쵸. It was Tom 탐이었어. 내가 본 것은 That I saw 그쵸. 내가 본 것은 그래서 만드실 때 한국어 가이드에 따라서 탐이었어. 그러면 It was Tom 내가 본 것은 That I saw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좋고 내가 만든 표현이 맞는지 조금 궁금하실 때는 I saw Tom 강조하고 싶은 거 파란색 뗐던 거 있죠. 주원지 목적원지 둘 중 하나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That 뒤에는 남아있는 모든 단어가 간다. 이렇게 해서 그걸 한번 보시면 내가 만든 표현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만드실 때 공식대로 만든다 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한국어 가이드에 따라서 말하는 느낌으로 탐이었어. It was Tom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본 것은 That I saw 이런 식으로 이 느낌을 잡으시는 게 더 중요해요. 계속 가볼게요. I met Tom 그쵸. 나였어. It was I 그쵸. It was I 나였어. Tom을 만난 것은 That met Tom 하면 되겠죠. It was I that met Tom 나였어. Tom을 만난 것은 자 이번에는 Tom이었어. It was Tom 그쵸. It was Tom 내가 만난 것은 That I met That I met 그쵸. 이때 강조 구문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That I met That met Tom 이 부분이 다 관계 대명사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고 사실 관계 대명사라고 봐도 약간 무방할 정도로 정말 관계 대명사의 모습을 그대로 갖췄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익숙해지시면 관계 대명사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편해지세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익혀가셔야 돼요. 계속 다 가볼게요. We drank coffee We drank tea 그쵸. 커피가 아니고 tea죠. We drank tea 우리는 차를 마셨다. 우리는 차를 마셨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였다. 그러니까 It was we 라고 하시면 되고 뭐 us 라고 하셔도 되는데 제가 초반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죠. 저는 그냥 정식 문법대로 그냥 이 주어 그대로 오는 걸로 갈게요. It was we 우리였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약간 어색해져. 그쵸. It was we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만 원어민들이 쓰지 않아요. 이때 강조 구문 말고 조금 더 편하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 방법을 배우더라도 먼저 이때 강조 구문을 먼저 배우시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때 강조 구문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써도 틀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어색하시더라도 입에 좀 붙이세요. It was we 그것은 우리였다. 그렇죠. 우리였다. 차를 마신 것은 that drank tea 하시면 되죠. It was we that drank tea 그쵸. 그 다음에 차였어. 그러면 it was tea 하시면 되겠죠. It was tea 우리가 마신 것은 that we drank 그쵸. 우리가 마신 것은 it was tea that we drank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계속 가볼게요. 자 I watched TV 나는 TV를 봤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TV를 본 건 나였어 라고 하시려면 그쵸. 나였어 it was I 그렇죠. it was I 나였어 TV를 본 것은 that watched TV 하시면 되겠죠. it was I that watched TV 하시면 되고 TV였어. 그러면 it was TV 그렇죠. it was TV 내가 본 것은 that I watched 그렇죠. it was TV that I watched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계속 할게요. 자 he yelled at me 그렇죠. 라는 것은 소리 지르는 거예요. he yelled 소리 질러서 at me 나에게 그래서 yelled at 잡아서 누구누구에게 소리를 지르다 라는 동사인데 동사는 보통 한 단어 그렇죠. like 그 다음에 뭐 love drink 이렇게 한 단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두 단어짜리 동사가 꽤 있어요. 뭐 give up 포기하다 get up 일어나다 look at 무슨 무엇을 보다 listen to 무슨 무엇을 듣다 yell at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구누구에게 소리 지르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하나의 동사처럼 묶어서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런 단어를 그냥 구동사다 이렇게 구동사라는 단어를 좀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가 여러 개 뭉쳐져서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이런 yell at 같은 이런 동사들은 구동사다라고 익혀주시면 돼요. 계속 가볼게요. 그였다 그러면 it was he 하시면 되죠. it was he 그였어 나에게 소리를 지른 것은 that yelled at me 그렇죠. it was he 그였어 that yelled at me 나에게 소리 지른 것은 나였어 그러면 it was me it was me 나였어 그가 아주 소리 지른 사람은 that he yelled at 그쵸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위에 있는 완벽한 그 추어 동사 목적어 형태의 문장에서 강조되는 말 미가 빠졌으면 that 다음에는 미 를 제외한 모든 단어가 다 와야 돼요. that he yelled at 까지 그리고 yell as 하나의 동사라고 생각한다면 같이 오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시 한 번 읽어볼게요. it was me that he yelled at 그쵸 it was me that he yelled at 되셨죠.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I smiled at him smile at 누구누구에게 미소짓다 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였어 그에게 미소지은 미소를 지은 사람은 혹은 미소를 지은 것은 뭐 어떻게 이해하셔도 돼요. 한국어는 나였어 라고 하시려면 주어있는 나였어 니까 그쵸. it was I 라고 하시면 되고 이게 너무 힘드신 분들은 it was me 라고 하셔도 돼요. 왜냐면 충분히 이해는 가능하고요. 이게 왜 어려울 수 있냐면 지금은 상단에 노란색 박스에 I smiled at 힘이 붙어 있어요. 그치만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갑자기 말씀을 하시고 싶을 때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주어인지 목적은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로서 미인지 I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이로서 미 라고 하셔도 돼요. 그렇게 쓰셔도 뭐 크게 문제 될 거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it was I 지금은 제대로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it was I 나였어 그에게 미소를 지은 것은 that smiled at 힘 그쵸 it was I that smiled at 힘 하시면 되고 그였어 그러면 it was 힘 하시면 되겠죠. it was 힘 그였어 내게 내가 미소를 지은 사람은 그쵸 내가 바라보고 미소를 지은 거죠. that I smiled at 그쵸 내가 미소를 지어보였던 그 사람은 그였어. 그쵸 여기서도 내가 내가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라는 그 내용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I drove this car 그쵸. 나는 운전했어 이 자동차를 this car 이 자동차 이게 하나의 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this라는 단어가 car을 그냥 수식하고 있는 구조죠. 나였어. 그러면 it was I 그쵸 it was I 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that drove this car 그쵸 it was I 나였어. 뭐가 that drove this car 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밑에 이 자동차였어. 그러면 it was this car 하시면 돼요. it was this that I drove 그쵸. it was this car that I drove 그쵸. 이 자동차였어. 내가 운전한 것은 it was this car that I drove 하시면 되고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he fixed my car 그가 고쳤다. 내 자동차를 이렇게 하는 거고 내 자동차를 고쳐준 것은 그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였어. 그였어. it was he 그쵸. that 뭐였죠? 그쵸. my car it was he that fixed my car 하시면 되고요. 자 내 자동차였어. it was my car 그가 고친 것은 that he fixed 하시면 되겠죠. it 내 자동차였어. 뭐가 that he fixed 그가 고친 것은 그래서 제가 맨 위에 노란색 부분 이 문장은 처음에 약간 자전거 두발자전거의 보조바퀴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는 그냥 쓱 보시고 첫 문장을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내 자동차였어. 그가 고친 것은 이 부분을 만들 때는 윗부분 위에 문장 보지 마시고 그냥 생각으로 내 자동차였어. it was my car 그가 고친 것은 그러면 that he fixed 이런 식으로 한국어 가이드대로 위에 문장 보지 않고 만드는 게 가장 베스트 상태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생각으로 그쵸. 예를 들면 내가 내가 산 거는 핸드폰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핸드폰이야 라는 말을 먼저 만들어야겠네 라고 먼저 이 감각이 떠올라야 되고요. it was a smartphone it was a smartphone 스마트폰이야 that I bought 내가 산 것은 yesterday 어제 그래서 어제 내가 산 건 스마트폰이야 라는 문장도 제가 지금 만들었듯이 그냥 내용 생각하시면서 뭐였어 뭐야 이런 말을 먼저 만들 때는 it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that 하고 뭐 이렇게 한다.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장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 상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상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다시 한번 또 수업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 문장은 I want your car 그쵸. I want your car 나는 원한다 너의 자동차를 근데 너의 자동차를 원하는 건 나야 이런 문장을 만들 때 그쵸 나야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현재죠. 그쵸 현재예요. 현재 it was 가 아니고 나야 니까 it is I 가 되는 거죠. it is I 그쵸 나야 it is I 그것은 나야 뭐가 that want your car 나야 너의 자동차를 원하는 것은 그쵸 밑에 보면 너의 자동차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도 현재니까 it is your car it is your car 네 차야 내가 원하는 것은 that I want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that I want 이렇게 단어를 외워도 될 만큼 정말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that I want 이 부분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의 자동차야 it is your car 내가 원하는 것은 that I want 하시면 되고요. 또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 이제 조금 난이도를 높였어요. 명사가 좀 더 많아졌죠. 명사가 me 그러니까 he lent 그는 빌려줬다 me 나에게 뭐를 a car 자동차를 그래서 명사가 세 개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 명사는 he 두 번째 명사는 me 세 번째 명사는 a car 사형식 문장이라고 하는데 사형식 문장도 제 영상을 꾸준히 배우신 분들은 제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그였다 여기를 강조할 수 있어요. 그였어 렌트는 랜드의 과거니까 그였어 라고 하시려면 과거형 was를 써서 it it was he 그 다음에 나에게 자동차를 빌려준 사람은 그러면 맨 윗 문장에서 he를 빼고 다 넣는 거예요. 그렇죠? that lent 렌트 미 렌트 미 어컬 맨 윗 문장에서 미만 빼고 다 넣으시는 거예요. that he 렌트 하고 미는 빠졌으니까 a car 그래서 it was me that he lent a car it was me that he lent a car 되셨죠? 자 세 번째 자동차였어 자동차였어 그러면 it was a car 그가 나에게 빌려준 것은 that he lent 미 그렇죠? 그래서 그가 나에게 자동차를 빌려줬다 라는 문장 하나에서 나한테 자동차 빌려준 사람은 그야 이렇게 그를 강조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가 자동차를 빌려준 사람은 나야 이렇게 나를 강조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가 나에게 빌려준 거는 자동차야 이렇게 자동차를 강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조금 더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나 더 가볼게요. I gave him a call 나는 줬다 그에게 a cold 감기를 그래서 내가 그에게 감기를 옮겼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첫 번째 나였어 그러면 it was I 그쵸? 그에게 감기를 옮긴 사람은 그럼 맨 윗 문장에서 I만 빠지고 나머지 다 들어간다 그겠죠? that gave him a cold it was I 나였어 뭐가 that gave him a cold 그에게 감기를 준 사람은 그쵸? 그에게 감기를 옮긴 사람은 나였어 라는 문장이 만들어졌고요. 이번에는 그였어 그였어 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it was him 그쵸? it was him 내가 감기를 옮긴 사람은 내가 감기를 옮긴 사람은 내가 감기를 준 사람은 그였어 세 번째 감기였어 it was a cold 감기였어 내가 그에게 옮긴 것은 that I gave him that I gave him 내가 그에게 준 거는 감기야 그쵸? 내가 그에게 옮긴 건 감기야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다음 표현 볼게요. 자 he sent us a card 그는 sent 보냈어 us 우리에게 뭐를 a card 카드를 보냈어 그가 우리에게 카드를 보냈다는 문장인데 그였어 그러면 it was he 그쵸? that 뭐가 sent us a card 우리에게 카드를 보낸 것은 그쵸? it was he 그였어 that sent us a card 그 다음에 우리였어 그러면 맨 밑문장에서 us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과거 문장이니까 it was us it was us 그것은 우리였어 뭐가 that he sent a card 그가 카드를 보낸 대상은 우리였어 그쵸? it was us that he sent a card 그가 카드를 보낸 대상은 우리였다 카드를 보낸 사람은 우리였다 세 번째 카드였어 그러면 카드가 오겠죠. 그쵸? it was a card 그가 우리에게 보낸 것은 그가 우리에게 보냈다 that he sent us it was a card that he sent u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 4형식 문장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표현은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실전 응용 문제는 오늘은 딱 4문제만 짧게 보고 갈게요. 자 내가 보고 싶었던 건 너였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죠? 너였어가 중요한 거죠. 너였어 그러면 현재인지 과거인지 과거죠. 그러니까 it was you 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it으로 먼저 이때 강조 용법이니까 it was you 뭐가 내가 보고 싶었던 것은 그러면 that 한 다음에 내가 보고 싶었다 내가 나는 내가 둘 다 i이고요 보고 싶어 했다 뭐 뭐 하고 싶어 했다는 want 근데 과거죠. want it 그 다음에 보고 싶다 see 너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that i want it to see 그쵸 you는 어디 갔죠? 그쵸 맨 앞으로 왔죠. 그래서 원래는 원래 있었던 문장을 추측해보면 i want it to see you i wanted to see you 이 문장이 있었는데 내가 보고 싶어 했다 너를 그런 문장이 있었는데 내가 보고 싶어 했던 건 너였어 라고 하고 맨 마지막 you를 여기다 강조했으니까 나머지 that i want it to see 까지만 오는 거죠. it was you 너였어 that i want it to see 정리 되셨죠? 두 번째 그가 가져간 것은 내 가방이야 보세요 제가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가방이야 라고 써놨지만 내용을 이해해 보시면 그가 가져간 것은 이미 과거에 가져간 거죠 내 가방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가져간 것은 내 가방이었어 그러니까 내 가방이었어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it was my bag 그쵸 it was my bag 그가 가져간 것은 그가 가져간 것은 이란 말을 바로 뱉을 수 있으면 참 좋아요 that he 가져가다는 take take의 과거 took 그래서 that he took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it that 모양 만들어졌죠 it was my bag that he took it was my bag that he took 그가 가져간 것은 나의 가방이다 원래 문장 만들어 보면 he took my bag 그가 가져갔던 내 가방 he took my bag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세 번째 볼게요 자 너를 그리워한 그리워했던 건 나였어 너를 그리워했던 건 나였어 나였어 그쵸 나였어 그러면 it was I 그쵸 it was I 내가 어떤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주체 내가 어떤 주체였다 라고 하면 그쵸 I를 하는 거고 내가 어떤 목적의 대상이었다 그럼 미를 하시면 되는데 헷갈린다 그러면 미만 드셔도 맞긴 해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미는 어떤 경우든 다 맞기 때문에 그냥 이렇습니다 라고 하셔도 되긴 해요 근데 문법상으로는 틀린 표현이다 네 그런 건 알아주셔야 되고 문법상으로 맞게 하려면 주체면 I 그쵸 이로써 I 너를 그리워했던 건 that 그리워하다는 미스 구요 미스 근데 과거니까 이디 붙여서 미스 드 너를 유 그래서 that 미스 유 너를 그리워했던 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로써 I 나였어 that 미스 유 너를 그리워했던 건 그래서 여기도 문장 이로써 that 빼고 보면 I 미스 유 원래 문장이죠 내가 너를 그리워했다 이 문장에서 주어를 강조한 모양이었습니다 자 4번 볼게요 네 가방을 가져간 것은 탐이었어 탐이었어 이 가방을 가져간 것은 네 가방을 가져간 것은 that 가져갔다 took 그 다음에 네 가방이니까 your back 그쵸 that took your back 그쵸 it was tom 탐이었어 뭐가 that took your back 너의 가방을 가져간 것은 이렇게 해서 오늘 실전 응용 문제까지 강조 구문 다 만들어 봤고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 한 번 더 들어보시기를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에게 커피 선물 해주신 분들 제가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님 김미숙님 김종태님 김애련님 김애련님 한성규님 뿌니님 조지클루니님 박종선님 김기순님 모두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 선물에 힘입어서 더 힘내서 정말 더 좋은 영상 찍도록 계속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 긴 영상 보신다고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